먹어볼게 이래서요 나 처음 알았어 나 칠리크랩 좋아해 아니야 너 아 맞다 징조가 있었어 맞아 좀 그랬어 이 칠리크랩을 처음 소개해준 건 리사였는데요 맞아 그때 이렇게도 리사에게 그 칠리크랩 먹고 싶다 했었어 그래서 저희 투어 다니면서 칠리크랩이랑 칠리크랩은 다 먹고 있답니다 내가 그만했어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면은 칠리크랩을 먹는지 지켜봐달라고 당연히 먹지 아 진짜로? 응 걔가 멸종되면 오늘 미니크랩도 봤잖아 안녕 아살라엠 마이쿰 일단 시작 아살라엠 마이쿰 사디캅 아살라엠 마이쿰 사디캅 헬로 봉쥬 아프지마 도토 도토 잠봉 아 이게 그게 쉬는 게 있어 맞아 헬로 봉쥬 아프지마 도토 도토 잠봉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 편 맞아 그 편은 레전드 편이잖아 그 편은 결제해서 봐야지 맞아 너는 지금 오신 곳이 야 Caroline 아살라엠 마이쿰 아살라엠 마이쿰 하여